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인천시는 시청운동장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 청사는 문화, 복지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에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국제설계공부와 실시설계 과정을 거친 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천시 신청사는 연면적 8만 제곱미터, 지상 17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2,848억 원입니다.